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 올해 이렇게 다져놨던 게 내년에는 빛을 바라봐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수전 나는 ㄱ살이 최고 좋아 보이는데? 안녕하세요 대왕대비 마마 신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원숭이 띄운 사람을 볼 거예요 30세가 되시는, 30살에 되시는 분들부터 한번 봐 볼게요 30세요?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건 옆에 내 측근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귀인보다는 악인 악인이 많이 꼬인다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나한테 해를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라는 수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전은 피해서 가라는 거 그리고 42살 경신생 대체적으로 이분들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근데 또 좋진 않은 거 같아요? 아는 거 같은데요? 무난무난하신 건가요? 그냥 무난무난 무해 못할 별일만 없어도 되는디 아무 일만 제가 좀 느끼는 거지만 무난한 게 제일 힘들거든요 무난한 게 힘들죠 원래 무난하게 사는 게 최고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42살 분들은 되게 섭섭해하실 거 같아요 사실 아니 이 코로나 경기에 이 어려운 구근에 아무 일 없이 무난한 것만으로도 어딘데요 무슨 일이 터져서 저기한 거 보다 그냥 뭐 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뭐 저기 하려고도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지켜라 오케이 그다음 54살 무신생 여기는 이제 말년을 바라봐 가면서 상승되는 기운이 들어왔던 기운을 잡아가야 되는 수전이다 그래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 진작에 들어왔던 기가 있는데 그게 역으로 빠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시고요 올해 이렇게 다져놨던 게 내년에는 빛을 바라봐 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수전 오는데 좋은데요? 이번엔 그나마 좀 괜찮은 거 같아요 네 근데 몸은 조심해라 건강에 적신호가 오거나 건강을 갖다 소홀히 했던 분들 큰 병으로 갖다 키울 수 있다 몸 관리를 조금 안 하셨던 분들 이랬던 분들은 병원을 좀 찾아가서 건강검진도 하시고 잔고장이 자꾸 나 여기 고쳐놓으면 여기 아프고 여기 고쳐놓으면 여기 아프고 이러는 수전 이 나이에 비해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이분들은 자손으로 인해서 조금 웃을 일이 많다는 거 자손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많으시고 꼰돈 뭐 예를 들어서 용돈 같은 거 네 이런 거 좀 들어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단하게 일을 하셨던 분들 내 일을 내려놓고 조금 편안하게 쉬어가야 되는 군기들이 좀 들어오세요 그동안에 이제 고생하고 오셨던 분들은 조금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말년을 볼 수 있다는 거 아 말년운이 조금 조금 네 네 자식으로 인해서 말년이 좀 좋은 네 자식이 못했으면 손주 손녀 지금까지 원숭이띠 운세에 대해서 좀 풀어봤는데 네 사실 원숭이띠라고 하면은 네 되게 막 끼가 많다고 그러고 손재주가 많다고 그러고 원래 원숭이가 자 잔재주나 네 이런 머리가 영리해요 원숭이띠들이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네 머리도 영리하고 지혜스럽고 똑똑하고 네 진짜 실제로 정말 재주꾼이에요 오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되게 재주꾼이에요 설득력이 있네요 네 인터넷상이나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원숭이띠분들은 대부분 거의 10명 중에 8명은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운세가 좋은 거 같아요 네 특히 66분들 네 어떻게 보면은 자식으로 인해서 말년운이 좋은 거니까 나는 42살이 최고 좋아 보이는데 42살이요 응 왜냐하면 무회무탈하다고 얘기했지만 물론 이분들이 들었을 때는 서운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시끄러운 시국에 무회무탈하게 지나간다는 건 아무 일이 없다는 건데 거의 그렇죠 응 난 이런 게 좋은 거 같은데요 그게 최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금전수가 들어오고 대박 난다 했다가 쪽박 차면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무회무탈하고 내 것도 지키고 있는 거 안 잃고 네 한 달 하는 게 무회무탈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서운해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question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now